오케이 럭테린 주문장이고요 오케이 클래스 카드 과제는 아주 열심히 다 하셨네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 또는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근데 거의 다 EA 틀렸어요 대박인데 이거는 슈드스나 머스터나 비슷한 뜻이라서 이거를 틀렸다고 카운트 하진 않았는데요 네? 이 틀렸나요? 이 쓴 거 걸로 봤는데 네 스모트 붙었고 그렇네 쉰대 케이크를 줍니까? 쉿 케이크 샤워 어 배춤 선생님 저 배그 살짝 그거였어요 뭐지? 세리나 소리 좀 주죠 오케이 오케이 틀린 거 하나가 남아있어요 자 레셰비 시작 자 레셰비 시작 도저히 라이 사클 도저히 라이 사클 도저히 라이 사클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레턴이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도저히 라이 사클 도저는 뭐 낸시하고 왔어요 여스퓱 이 시 genial 예시 would light 나 iggling 5대까지 비디피를 지적을 해야되는거 그럴 수 있어 가자 Like soccer 그렇지 yes he likes soccer 자 안녕히 가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like soccer 했더니 대답이 Yes he does 또는 Yes he likes soccer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그랬더니 좋아하네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저도 지우고 뭐 지워볼까요 Yes she likes baseball Nice Okay 그 다음에 밴드민턴 좋아하지 못해요 She likes badminton Okay Okay 맞나요? 네 Okay 틀린데 없어요 있어요 어디요? 밴드민턴이 이거는 A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하고 봤어요 Does she like badminton 이번에는 안 좋아한다 할 것 같은데 No she doesn't No she doesn't No she doesn't 뒤에 이번에 생략된 말이네요 No she doesn't She doesn't She doesn't like badminton She doesn't like badminton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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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badminton She 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She No she doesn't like badminton 그렇지 배웠던 거 전에도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장들은 전부 다 무과자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단 어머 파라 쓰단 전부 좋아하다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Like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Okay 그런데 He나 She이기 때문에 Like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Does가 숨어있거나 튀어나와서 묻는 말 만들거나 Doesn't 만들어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Okay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? 예 끝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저번에처럼 왜 이사 놓고 클래식 카드처럼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뒤에다 이렇게 해요 쎈 마음이죠 좋습니까 저 빨간 펜을 오케이 문장쓰기 하면 내가 틀렸어요 네 나는 괜찮아 내가 틀렸어야 돼 내가 틀렸어야 돼 내가 틀렸어야 돼 잘 찾아뵙으세요 틀린 거 아쉽게 쓰기에서 하나 틀렸네 아쉽게 쓰기에서 하나 틀렸네 아쉽게 쓰기에서 하나 틀렸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틀렸네 그때는 이 날을 다 해야 됨 よね 그리고 내 다시는 이날을 sane 내가 또한 이 날을 너희들 내가 그 날을